150 superheroes 젊은 100이로 신속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신비로운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소리의 정체가 물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사람이죠 정체가 뭡니까 이곳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모두 되게 해주는 곳이죠 소원을 말해봐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혹시 그렇다면 저는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 기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쏙쏙쏙 어? 제가 왜 이러는 거죠? 나는 멈추는데 멈출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죠? 바로 우리 캠퍼스 인기 강좌 중 하나인 컵타지 컵으로 하는 난타 컵타만 잘해도 당신은 오늘부터 인싸라기 아니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여기 정체가 대체 뭡니까? 이곳은 바로 시흥교육 캠퍼스 쏙이라고 여기선 약 천여 개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기 아니 그러니까 천여 개의 수업이 있어서 듣고 싶은 건 다 들을 수 있고 되고 싶은 건 다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자 양반이 속고만 살았나 못 믿겠으면 조언을 말해봐 그렇다면 절 아이돌로 만들어줄 수도 있나요?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디 한번 윙가르디움 레비오 쏙 이게 대체 뭐죠? 시흥교육 캠퍼스 쏙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팝 댄스 보컬 수업도 있기 때문이지 설마 이런 것까지 가능할까? 제 아들이 사춘기라 고민이 많은데 이런 고민도 해결해줍니까?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이라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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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옥쏙 사춘기 자녀 양육 사춘기 심리 강좌를 머리에 쏙 투입 그렇다면 이런 건 안 되겠지 어린 딸에게도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지? 에스펙트 팩트로 쇼 영어 동화 강의 아니 요즘 웹툰 작가가 대세라던데 저도 만들어줘요 쏙쏙 웹툰 강의 아니 없는 수업이 대체 뭐야?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신입생에게 우리 학교를 정식으로 소개하지 우리 학교는 외국어, IT, 음악, 요리, 자격증 등 9개 분야 1,000여 개의 교육 강의와 정보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경기도 지식포털과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 에코센터 등 지역 내 교육 자원을 활용해 제공하고 있다기요 어떻게? 바로 입학원서 쑥보입니다 청소년 수업 65개 부모 수업 202개 48개 외국어 수업과 70개 IT 수업 잠깐만요 자기 개발 129개, 53개 자격증 수업과 베이킹, 헤어 등 126개의 생활 취미 강좌까지 심지어 이 모든 강좌가 무료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나 당장 기적고 여기 입학할래 워워워 기자 양반 참으로 스마트하지 못하네 시흥 교육 캠퍼스 쑥은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PC와 모바일 앱으로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손 안에 쑥 들어와 머릿속에 쑥 들어가쥬 아니 제가 태생부터 기자정신을 타고난지라 수업하다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과 티앤키앤타카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 스토리 스타일인데 그게 쪼매 아쉽네요 쪼매 아쉬울 거 없다기요 시흥 교육 캠퍼스 쑥 스토리도 아주 대양하거든 시민이 책을 고르듯 사람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사람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거든 사람 책이요? 도대체 사람들 뭐서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거죠? 이제야 말 좀 하겠네 시흥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거나 스토리가 있는 분들 내가 만나고 싶다고 신청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토킹 어바웃 하도록 해준다기요 반대로 내가 사람 책이 될 수도 있다기요 기자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사람 책이 돼볼래요? 도대체 시흥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준비한 그것 시흥학습! 시흥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에코센터의 에너지 순환 활용 같이 시흥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등 시흥에 있는 교육 자원을 알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의 명사와의 만남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와 교육까지 꼭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시흥 교육 캠퍼스 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법은 아직 안 끝났다기요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 대관 등 쏙에는 다양한 플랫폼 소개와 신청 가능한 다양한 교육 정보도 있으니 시흥 교육 캠퍼스 쏙에 쏙 들어와서 구경하고 싶다면 유튜브로 접속 고고! 쏙쏙쏙!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배움, 소통,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학습 공간 쏙! 쏙!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수상한 awry 수상한 awry NVS 4 5 4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